안 좋은 일이 갑자기 때려맞을 수 있는 게 있는 분들이 있어서 막을 수 있는 거라면 막고 가셨으면 좋겠어요. 투기 절대 하시면 안 돼요. 왜 나 얻었는데? 해도 3, 4년이면 그거의 몇 배 이상을 잃게 되는 분들도 많다고 나와요. 이번에는 2021년도 말띠분들 운세를 한번 볼 거예요. 31 되시는 분들부터. 이제 32이 되시죠. 31에서 32 되시는 분들은 올해 막 어디 변동하거나 아니면 직업 바꾸거나 새로 뭐 배우고 싶어서 좀 고민하셨던 분들이 많다고 나와요. 그런데 쉽게 이동이 이동 수가 없다. 사람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내년 중반 이후로다가 생각하시고 지금 자리에서 조금 버티시는 게 낫고요. 올해 이동하신 게 아니라면. 특히 이제 30대 들었으면서 이제 그런 건데 작년에는 들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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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올해 들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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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랬다면 이동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 못한 분이라면 조금 더 버티세요. 물론 개인마다 점을 봐야 되겠지만 3, 4월 아니면 6월 넘어가고 내년 가을로 넘어가가지고 변동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성 조심하라고 나와요. 사람 잘못 만나면 돈 손재가 있대. 남자건 여자가. 43에서 44대 되시는 분들 중에는 아 올해부터 조금 그래도 풀리는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. 하지만 재작년부터 해서 이제 부부 관계 상에서 약간 이별 이혼수 처럼 티격태격 하면서 하셨던 분들 내년 잘 넘기셔야 되고요. 내후년 초반까지도 잘 넘기셔야 돼요. 근데 이분들은 복불복이 있대요. 내팔자로 부모존존이나 식구의 건강이 위험할 수 있다. 명이 위험할 수 있다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그리고 내년 가을 넘어가기 전에 문서 사기관제 조심하셔야 되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문서를 움직이실 거라 그러면 봄에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상담을 하시고 하시는 게 좋고요. 올해 괜찮았던 분이라면 내년에 이어지는 것 같지만 안 좋은 일이 갑자기 때려 맞을 수 있는 게 있는 분들이 있어서 막을 수 있는 거라면 막고 가셨으면 좋겠어요. 투기 절대 하시면 안 돼요. 근데 거기에 주식도 들어가는데 욕심 절대 너무 많이 내지 마시고 왜 나 얻었는데 해도 3,4년 뒤면 그거에 몇 배 이상을 잃게 되는 분들도 많다고 나와요. 그럼 마지막으로 55에서 56이 되시는 분들이죠. 내년 하반기부터는 건강을 조심해야 된다 나오시는 분들 머리 고혈압 있으시거나 이러신 분들 내추럴 내경색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. 또 무슨 사업 벌리고 싶어 하시고 막 이게 막 발동할 거예요. 아 나는 아우 나 아직 끝나지 않았어. 이게 시작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그러고 그 다음에 부모 상이 나는 걸로다가 벌전이 때리는 분들도 있대요. 집안 내력에 따라서 그렇게 나오고 일찍이 결혼하신 분들 중에선 자녀 혼사 문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궁합 잘 보시고 선택해서 드려야 되는데 특히 며느리래요. 집안이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유지하고 이런 게 괜찮으셨던 분들이 며느리 잘못 들이면은 왜 뭐 사람 잘못 들어와서 집안 뒤집어졌다 그러잖아요. 그렇게 나신 분들도 꽤 있대요. 이분들 말띠분들은 대체적으로 조금 내년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결혼도 문서고 보니까 그 다음에 투기 투자도 문서고 그리고 뭐 새로 사업 시작해도 문서고 문서 쪽에서 상당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갑자기 아픈 거 있잖아요. 갑자기 때려맞는 거 머리 심장 윽윽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분들 그렇게 나와요. 알겠습니다. 즉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